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16.5% 감소한 503억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.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% 줄어 증가율이 12개월째 마이너스였습니다. 석유제품, 석유화학, 철강 등도 단가 하락을 겪으며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은 8.1%, 유럽연합 수출은 8.4% 감소했습니다. 특히 중국은 25.1% 감소했으며 아세안도 22.8% 줄었습니다. 지난달 수입액은 48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5.4% 감소했습니다. 무역 수지는 16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2개월 연속 흑자입니다.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는 24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주예린입니다.